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마침내 어제 오전 9시 무렵에 결국 검출 수사관들이 조국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리저리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이제야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모든 것이 대명천지 하에 낱낱이 밝혀지는 그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어제 조국 아버지의 책무라는 그런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조국 사태가 자택 압수수색이라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아버지는 자식에게 무엇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무엇을 주어야 되는가? 그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가르치는 것. 뭘 가르쳐야 되느냐? 너무나 평범한 아버지다도 잘 알고 있을 법한 이야기지만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가르쳐주고 물려줘야 되는 것은 바로 실용적인 도구나 수단이 한 가지일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자기 앞가름을 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나 그 다음에 도구를 배우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조국 역시 자식을 의학전문대학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 같은 대학을 보내는 일은 궁극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나 도구나 지식을 배우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실용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가르치는 것 외에 그것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것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훌륭한 것과 저급한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등과 같은 것을 비교하고 분별할 수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가치기준 그리고 잣대 이와 같은 정신적인 능력을 가르친 일일 겁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들에게 언연중에 배운 게 많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남에게 속이지 않아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아야 되고 남 것을 탐내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가정에서 배웠던 부분 크죠. 사실 조국 사건을 제가 접하게 됐을 때 건설업을 했던 아버지가 조국의 아버지가 막대한 빚을 기술보정기금과 은행에 떠 넘기고 자신의 재산 가운데 상당 부분을 자식에게 넘겼다는 그런 의혹을 주는 그 부분이 제가 처음에 조국 사건을 취재해서 방송할 때 가장 놀랐던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도난 아버지, 국립대 교수생활, 태역군인이었던 처가 이런 걸 염두에 두면 조국이 외환위기를 전후해가지고 경매로 강남에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력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때 저는 당연하게 아버지가 사업은 부도를 냈지만 자신이 챙긴 재산의 상당 부분을 큰아들인 조국에게 물려줬구나 그런 추측을 검색할 수 있게 됐죠. 결국 조국은 요령껏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을지 모르지만 어른일을 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아야 되고 남에게 빚을 떠 넘기지 않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아버지로부터 배우지 못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조국이 자신의 자식들에게 한 일은 뭐냐? 조국 사태가 확산되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대학 입시라든지 대학원 입시를 위해서 가족들이 공모를 해서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부정직한 방법을 통해서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표창장을 허위로 떼고 생년월일을 조작하고 이런 모든 일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아들 사이에 주역, 조연 그리고 역할 분담이 나눠져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러면 역할 분담이 나눠졌다는 이야기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무엇이 옳고 옳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전혀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결국 조국은 가장으로서 기능적인 능력을 자식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쳐 주려고 노력한 가장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가장 큰 치명적인 약점이란 것은 선악관이라든지 정의관 같은 것을 거의 자식들에게 가르쳐주지 못한 오히려 왜곡된 것을 가르친 그런 아버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자신이 선악과 정의와 부정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고 모호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알 수 없었던 그런 인물일 수도 있겠죠. 더 정확한 것은 그런 요령껏 살아가는 일이 올바른 삶이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별반 중요하지 않다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건 철저하게 이중적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정의와 공정을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이 외쳤지만 개인적으로는 오로지 모든 판단 기준은 사익과 목표 달성에 집중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전번에 조국의 딸과 입시를 도왔던 선생님 사이에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이 신문에 공개되었을 때 그때 저는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이 집안 식구들은 전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과잉 반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표현을 방송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구분이 모호했다는 이야기시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하는 세상살입니다. 조국이란 과장이 집안의 상황이 압수수색을 받을 정도까지 된 데는 그야말로 과장으로 전적인 책임을 지어야 되죠. 정경심 씨가 아내로 책임을 지어야 될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그것도 다 과장이 불법적인 행위를 방조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도록 독려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과장인 조국의 책임은 거의 무한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앞으로 판결이 어떻게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죄값을 치르면서 조국은 자신의 삶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어디서부터 뒤틀리기 시작했는지를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세상살이는 신리나 이익이나 목적 달성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상위 가치나 상위의 판단 기준이란 것이 옳은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남을 이끄는 자리에 서기를 소망하면 법적으로만 옳은 일 뿐만 아니고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으로나 이런 자퇴하에서도 항상 옳은 일을 한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신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마 용인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국 사례를 개인의 어떤 문제로 치부할 수 있지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